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금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검찰의 기획체포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가 아닌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깡패의 배후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기획체포다라고 주장을 최초했던 안민서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포함된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일까. 어느 정도 꿰맞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민서 의원 말씀하신 그런 거 말씀하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호 위원장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 이제 이 모든 수사를 기획수사를 가정을 하고 이제 검찰이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깡패의 배후가 진짜 누군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기획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힘자랑 그만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테니까 당당히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정한 수사에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이재명 대표가 취할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데 깡패라는 말 자체가 저희는 민주당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민들도 저런 깡패 모습은 일부에서는 정치 깡패라는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의 수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도 사실은 나온 것은 박영수 특검 50억, 그리고 곽상도 자녀 50억 받았잖아요. 그에 대한 수사 진행은 없죠. 그리고 2019년도로 돌아가서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 후보, 김만배 누나가 19억으로 현금을 샀습니다, 부친 집을. 그런데 그 부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이 4월에 주택을 사고 7월에 그 자금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만배의 친누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큰 대장동에서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했냐.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유동규 남욱 같은 범죄자의 입만 보고 계속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희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하다 보면 깡패라는 게 아니라 정치 깡패일 수 있고 정치 경찰, 검찰이라는 오명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맞다, 맞다 이런 본질을 놓치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본질인지는 저희가 또 갑론을 박 또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1년도 최초, 최초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을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지금 서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50억 클럽과 관련된 김만배 씨의 어떤 법조인 관리 차원에서 관리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드러났었고 그 이후에 지금 지난해 7월에 대장동 수사팀 재편이 되면서 본류에 대한 수사를 좀 하느라고 50억 클럽이라든지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어떤 김만배 씨와 관련된 수사는 아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보도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말 떳떳하다 그리고 문제될 게 없다, 모른다, 김성태 전 회장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냥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 것이지, 최종 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기획된 어떤 체포다,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라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럼 당당히 받자,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제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팩트와 증거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정치 보복, 정치 탄압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자, 그럼 기획 수사다 그러면 수사와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체포 과정은 태국 이민국 경찰이 기자들 브리핑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 12월 2일로 돼 있죠. 쌍방울그룹의 금고직이라는 사람을 체포하고 이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동선을 추적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올해 1월 10일 태국 이민국 경찰이 체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국내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하고 맞춰서 뭘 기획해서 이 시기에 체포해야 되겠다.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태국 현지에서 김성태 회장과 금고직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을 이렇게 국내에 귀국시켜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는 아직까지 변호사비 대남부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혐의를 잡았는지는 저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친문단체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고발을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성 같은 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태국 정부하고 협조해서 김성태 전 회장을 국내로 송환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이었든 기획이 아니었든 객관적인 증거와 팩트가 중요한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부터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김성태 회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그런 것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송환됐으니까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들을 좀 지켜봐야 어떻게 누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이게 좀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를 좀 기억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부산의 기업인 박연차 씨 구속되고 하면서 그분이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진술을 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자식까지도 구속시키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성태 회장을 소환해서 수사를 하면서 어떤 딜을 할지 험악한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 박연차 씨처럼 그런 진술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우리 경험에서 비춰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려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좀.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한 날 체포하고 뭐 이렇게 무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연말연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출석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또 다음번 출석 요구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전후에 두고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때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 조율을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정치 안 합니다. 내부 싸움만 해요. 누가 친윤이냐 반윤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내부 싸움만 하고 정치는 검찰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수사만 해도 한 검찰이 한 60명 정도가 매달려 있는 것이고 전 정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한 70명 정도가 매달려 있어요. 전체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대한민국 수사의 수사능력을 가진 검찰의 10분의 1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상적인가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자칫 기획수사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요 수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마치 그 깡패 배우의 민주당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로 한동훈 장관의 말을 하는 것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쌍둥을 전환사체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간 건 없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시는데 연락 본 적도 없고요? 학교들도요? 전혀 모른다. 지금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국민들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 깨트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른다 외에 더 할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나도 모르겠어. 뭘 알아야 되나? 혹시 내의를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의, 내의. 제가 전하고 그랬죠. 내가 인연이라면 내의 사이브인 거. 어쩌면 없는 거죠?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고디리였거든요.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 무게해요. 조만간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해당 발언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 나온 반응도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 씨하고 인집에 한 게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하니까 매우 반갑게 저는 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입증될 수 있는 좋은 거다. 김성태 상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며 이런 게 성립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가짜 수사를 또 계속 증폭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현 회장도 오늘 함께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송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송환되지 못한 쌍방울의 금고지기가 있습니다. 김모 씨. 이 사람이 안 들어오게 되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정민규 의원님. 이 사람이 안 들어오면서 혹시 김성태 전 회장이 시간 끌기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사람이 금고지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금고지기 생각일까요? 무슨 얘기냐면 김성태 씨와 그다음에 그 금고지기 다 지금 친인척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 중요한 핵심 인물. 그다음에 그 배우에 있는 사람. 그게 이재명 대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치면요. 그러면 그 김만배 씨와 연결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의논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씨 도저하고 난 다음에 그 태국이나 이런 데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책을 수도 없이 만들었다. 치웠다 또 만들었다.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작전이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금고지기는 태국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씨는 버틸 수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조사를 봤는데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모른다. 난 이재명 모른다. 이걸로 나가는 걸로 일단 작전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금고지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태국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한 달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수사가 굉장히 물살을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김성태 씨는 시간 끌기 작전을 반드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김만배 씨의 돈이 쌍방울로 들어간 거. 그러면 그 쌍방울에서 그 돈이 어떻게 자금 세탁이 돼서 밖으로 흘러나갔는지. 이거를 계속 아마 추적해 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초롄만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 금고지기라는 건. 뭐가 똑같아요. 빨리 소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검찰에서 외교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라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외교 좀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좀 데리고 나와서 이 건 좀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소환될수록 또 질질 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빨리 소환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민주당은 언제부터 피의자의 말을 그렇게 잘 믿었다고. 김성태 씨가 이재명 모른다고 했다고 반갑다고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상민 의원의 표현이지 민주당의 표현이 아닙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됐고 그리고 쌍방울의 금고지기는 송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도 저희가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겠죠. 김성태 전 회장은легекто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